쿠팡에서 주문한 액티비아와 요플레가 배송되어서 언방싱 하겠습니다. 상자에서 물건 꺼내 보겠습니다. 상자 열어보겠습니다. 이렇게 포장이 잘 되어서 왔네요. 내용물 꺼내 보겠습니다. 포장지 열어보겠습니다. 얘는 막 터졌다. 얘는 이렇게 터져서 오네요. 이렇게 아이스팩에 담겨있는데, 아이스팩은 이렇게 다 녹았습니다. 요플레, 바이오플레, 사과맛 이렇게 총 48개거든요. 총 48개의 감자입니다. 가격은 14,640원 됐습니다. 이분은 풀무원 단원 액티비아 포장지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액티비아는 이렇게 포장이 잘 되어서 왔네요. 여기도 역시 이렇게 아이스팩, 아이스팩이 하나 들어있는데 다 녹았습니다. 내용물 꺼내 보겠습니다. 풀무원 단원 액티비아 포장지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풀무원 단원 액티비아는 80개인가? 80개. 36,320원 줬거든요. 이 정도면 저희 사이인 거죠? 저희는 이걸 많이 먹기 때문에 한 2주 정도? 2주 정도는 먹을 것 같은데? 이렇게 많이 사야도 저희는 금방 먹거든요. 요플레 요플레 저희는 이렇게 저는 보관할 때 냉장고 냉장보관할 때 그게 없네 잠깐 봐봐 이렇게 가운데 이렇게 절치한 다음에 양옆으로 이렇게 밀어서 보관함 바구니가 있으면 보관함에 넣어도 되고요. 저는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냉장고 문에 넣고 이렇게 먹거든요. 이것도 굉장히 간편하고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풀무원 단원 액티비아 상자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내용물 보겠습니다. 얘는 이렇게 다이서 컵이 8컵이 들어있는데 4개 이쪽 4개는 복숭아 이렇게 또 4개는 반은 딸기맛 두 가지 맛이 들어있습니다. 하나 열어볼게요. 얘는 복숭아 맛입니다. 이렇게 이렇게 끊기 어려우면 가위로 하셔도 되고요. 이렇게 복숭아 알갱이 이렇게 알갱이가 들어있거든요. 굉장히 맛있어요. 복숭아 알갱이 얘는 복숭아 맛 액티비아 딸기맛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여기 여기는 딸기 알갱이가 이렇게 들어있어요. 잠깐만 찍지 말고 풀무원 논다 액티비아 액티비아 액티비아는 이렇게 복숭아 복숭아 맛과 이렇게 딸기맛 딸기맛이 들어있거든요. 이 색깔도 다르죠. 얘는 딸기새 얘는 복숭아새 이쪽으로 이렇게 복숭아 알갱이가 좀 굵어서 그런지 이게 맛있더라고요. 여러분들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늘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